안녕하세요. 맘아동심리연구소에서 그림 읽어드리는 미술치료사 김상경입니다. 제법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 오늘 만날 아동은요. 가정과 학교와 그 모든 일상의 공간에서 폭력적인 행동이 이미 몸을 베어 있는 그래서 품앤장애가 의심이 되었던 그런 아동이고요. 저하고 만났을 때도 이렇게 거의 반 눕다시피 해서 의자에 앉았고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해도 나는 관심 없고 그리고 빨리 얘기하세요. 나 가야 돼요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던 그런 아동이거든요. 등치도 제법 있었어요. 이렇게 등치가 제법 있는 아동이 폭력적인 행동이 일상화되어 있어서 이 아동의 주위에 나름 폭력의 피해자들이 제법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상담 기간까지 오게 된 그런 사례의 아동인데 이 아동이 그나마 그나마 그림을 그리는데 열의를 가지고 에너지를 있는 대로 사용해서 그림을 그렸어요. 저는 그림을 그려줬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너무 고마웠을 정도로 태도가 상당히 불량했었거든요. 그러면 이 친구는 왜 그림을 열심히 그렸을까요? 여러분들하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상에 어떤 에너지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어떤 에너지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선 먼저 좀 독특한 점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집이 그려져 있고요. 나무가 집 뒤에 사선으로 가려져서 넘어질 듯 넘어질 듯 넘어지지 않는 나무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가지는 보이지 않은데 나무의 수간이 제법 뾰족뾰족하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어서 사람은 다리를 벌리고 있고요. 팔도 뻗고 있는데 거의 춤을 추듯이 아니면 날아가듯이 팔을 뻗고 있는 사람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 얼굴 표현이 없어요. 그래서 앞모습인지 뒷모습인지 알아볼 수가 없는데 저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뒷모습이래요. 자기가 눈, 코, 입 이런 거 그리기 싫어서 그냥 뒷모습 그렸대요. 자 그러면 이 검은 실루엣만 있는 뒷모습의 저 사람에서 무엇을 해석할 수 있을까요? 활동적이겠다? 뭐 이 정도가 부정적인 평가 없이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일 것 같고요. 뒷모습이라는 거, 검은색의 표현이라는 거, 이목구비를 표현하고 싶어하지 않았다는 거, 뭐 이런 거에서 자기 부정, 자기에 대한 불편한 심리, 뭐 이런 것들이 노골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자 좀 독특한 그림이 이제 집과 나무에요. 집하고 나무가 결합되어 있는 것처럼 그렸어요. 그리고 나무가 집 뒤에 있는데 사선으로 쓰러질 것 같기도 하고요. 저대로 넘어질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의 수관은 뻗쳐있다고 얘기해야 되나요? 가지는 보이지 않는데 뻗친 느낌의 수관이에요. 에너지 있음 그리고 표현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고 뭔가 표출하고 싶은 어떤 에너지 있음 이런 게 이해가 되어지는데 집을 보면 창문도 없고 문도 없는 저 단순한 집에서 느끼는 이 친구의 답답함, 이 친구의 외로움, 이 친구의 숨막힘 이런 게 느껴졌어요. 자 그 다음에 저 나무는요. 저대로 저 나무가 쭉 성장한다면 언젠가 넘어질 것 같은 그런 나무의 각도예요. 그래서 이 친구 지금 그림을 통해서 나 좀 잡아주세요. 나 지금 위험해요. 나 좀 잡아주세요. 를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데 내가 왜 위험하냐면 나는 화가 나서 미치겠어요. 나는 다른 사람들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모르겠고요.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하는 행동 때문에 내가 화가 나서 미치겠어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가지 없이 저렇게 수관이 뻗쳐있는 것처럼 표현이 되어져 있어서 저거 분노감정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구름. 구름이 나무에 걸쳐있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고 그리고 나 도와주세요도 함께 저렇게 표현이 된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 친구가 보였던 행동, 이 친구가 표현하고 있는 나무 그림, 집 그림 무엇을 도와줘야 될까요? 어떤 도움이 필요할까요? 예, 즉각적인 외부의 도움이 필요한 친구입니다. 저 넘어질 것 같은 나무에서 저는 김박성을 확인하게 되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그림, 나무 그림, 집 그림에서 자기 자신은 어찌할 수 없는 통제불능한 어떤 심리적인 상태도 표현한 것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어요. 어머님의 나름 하소연에 의하면 아버지가 가정폭력을 일삼으신 분이고 그래서 그 가정폭력 때문에 이혼을 하시게 됐고 그런데 이제 생활 전선에 뛰어들어야 하기 때문에 아이를 양육할 수가 없어서 이 아동이 초등학교 6학년이 되기까지 지금은 물론 어머님하고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참 많은 주양육자의 변경을 경험했던 아동이었어요.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성장했던 어린 시절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편하게 느끼게 한 것 같았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게 불편했는데 그런데 이 친구, 자기 자신에게서 느끼는 그 불편감에서 오는 억울한 분노를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왜 나는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고 나는 왜 이렇게 눈치를 받으면서 성장을 했나 라고 하는 분노 감정이 폭력적인 행동하고 연결이 된 건 아닌가 출발점을 저는 그런 어린 시절에 안정적이지 않은 양육 환경을 제일 먼저 우선으로 꼽았고요. 그래서 이 친구에게는 안정적인 상황에서 자기의 분노를 충분히 표출할 수 있고 드러낼 수 있고 다 표현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주어지는 게 정답일 것 같아요. 제가 정답이라고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린 건 그 이상의 다른 어떤 방법도 이 친구한테는 먹히지 않을 겁니다. 왜요? 귀를 닫고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라고 하는 타인의, 어른들의, 또래 친구들의 반응에 귀를 닫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말도 지금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걸 다 드러내고 표현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주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 시간과 공간은 위험한 상황이 아닌 지극히 안정적인 상황에서 지극히 안정적인 환경에서 나를 다 표출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우선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미술치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친구 미술치료적인 접근을 좀 장기간 받아서 내 안에 있는 분노, 또 내 안에 있는 욕구, 이런 게 충분히 표현되고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자기 스스로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인정받고 수용받고 하는 경험을 하면 폭력적인 행동은 많이 수그러들 것 같다는 그런 저 나름의 진단을 내리게 됐습니다. 오늘은 품행장애가 의심되었던 남자, 아동의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만났고요. 미술치료적인 방법이 도움이 됩니다. 라고 하는 결론으로 마무리합니다. 내일 또 다른 그림으로 만날게요. 안녕히 계세요.